감투가 좋은 모양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보시는 김의겸이란 사람은 제 기억이 정확하면 고려대학교를 나왔을 겁니다 그렇게 하고 한겨레신문에 기자로 올해 활동을 했죠 김의겸 민주당 당대표는 흑석동인가 부동산 투기 문제로 상당히 곤혹을 치렀죠 그리고 민주당의 위성정당의 비례대표로 한 분이 물러나면서 그 자리를 이었습니다 우리의 근현대사를 보게 되면 지식인들이 출세를 하게 되는 다르게 이야기하면 감투를 쓰고 난 다음에 저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나 이런 고개를 절레절레 할 정도로 지나치게 자신에게 감투를 씌워준 그런 사람들에게 바보하고 협력하고 부역하는 일들을 헌치 않게 만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박정희 정권이 있을 때에는 유신 때 학자적 양식이나 이런 것을 다 버리고 권력의 줄을 잡은 다음에 지나칠 정도로 부역을 했던 그런 인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역사의 어느 시점이나 그런 인물들이 있게 말했는데 김의겸 씨는 그냥 청와대 출신으로서 아무튼 그냥 민주당의 위성정당의 한 사람이 물러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겠죠 누가 국회의원 자리를 그냥 선뜻 주겠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기사회생에서 그냥 부동산 투기에 대한 그런 오명을 다 채탁하고 국회의원 빻지를 단 사람입니다 요즘에 김의겸 씨가 한동훈 씨에 대해서 공격하는 거나 이런 여러 가지를 보게 되면 자 주양반이 참 출시하고 난 다음에 어지간히 하지 그러니까 이 먹물이 많이 든 사람들은 권력을 탐하게 되고 권력에 이제 일단 한 자리를 주게 되면 죽기 살기로 이제 권력을 위해 가지고 봉사하는 그런 아첨꾼들이 많죠 김의겸 저렇지 않았는데 사람이 왜 저럴까 민주당의 정진상 엄호의 민주당 내부에서 비명이 부글부글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과잉충성을 바치는 겁니다 요즘 더불어민주당 비이재명계 의원들 사이에서 이재명 대표의 최척근인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을 엄호하는 당 형태에 대한 비판이 적지 않게 터져 나오는데 2급 당직자에 불과한 정진상 정무실장의 관련 혐의 부패방지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내물죄 위반을 당을 대표하는 공복이 연일 반박하는 이례적 상황 때문에 그런 볼멘 소리가 튀어나온다 이렇게 보는 거죠 친명계 친이재명계가 다 장악을 했으니까 이런 불만들을 다 표출할 수가 없겠죠 실제로 민주당이 지난 5일부터 13일까지 정진상 당 정무실장을 대변한 입장문을 낸 것은 총 8차례에 달한다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은 11월 13일 두 차례에 걸쳐서 정진상 실장을 투둔하는 거를 배포하기도 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무협지보다도 못한 검찰의 창작 당사 국회 본청 등을 압수수색하자 당 공부극이 이튿날 검찰은 3인 성으로 없는 죄를 만들고 있다고 정진상 실장의 명의의 입장문을 대신 내기도 했다 익명을 원한 비명계 초선의원은 이날 중앙일보가의 통화에서 당이 왜 일개 정무조정실장을 배노하느냐는 불만이 당내에 평배하다 함부로 대변했다가 혐의가 사실로 밝혀지면 당이 피해를 볼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쨌든 사람이 또 출시하고 싶으니까 얼마나 여러분들 기분이 좋겠습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조정식 씨 당의 정책위원장인가 사무총장의 다선 의원입니다 경기도 어디에서 아마 다선 의원 이게 박홍근 씨 이게 이재명 씨지 않습니까 다 선거가 투명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조정식 의원도 그냥 공병호 tv에서 방송은 안 내보냈을 겁니다 그러나 국힘당의 미래통합당 후보에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일정표를 빼앗아 가지고 그냥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조정식 후보에게 표가 더해진 그것이 바로 4.15 총선에 조정식 후보가 당선된 내력이지 않습니까 조정식 후보나 박홍근 후보는 지역구 관리가 탄탄했기 때문에 굳이 사전투표 조작을 하지 않더라도 무난하게 당선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전산 프로그램은 인정사정 봐주지 않으니까 지역구 관리를 통해 가지고 당선이 무난한 사람이든 아니든 간에 모두 다 4.15 총선 2020년 4.15 총선에서 전산조작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든 김의겸 씨 이야기도 보면 당 내부에서 여러 가지 조정식 씨가 사무총장이네요 김의겸 대변인이 차례로 연단에 서서 검찰이 즉시한 혐의와 정진상 실장은 관련이 없다 의총이 끝난 뒤에 비명계 의원들이 한테 모여서 수군거렸다고 한다 당권을 장악하고 있고 당권을 장악했다는 이야기는 한 2024년 또 총선에서 공청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다 눈이 벌벌 떠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